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서로 맞붙는 다툼을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국정원이 북한의 어떤 정보당국으로부터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와 서버일치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다는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일축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최근에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무소불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당연히 서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그런 공격이 있다. 조심해라 시정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행정부처에 속하게 되면 수습책을 마련하든지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북한에 의한 그런 해킹 같은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이나 반복됐던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공격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고 해킹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깔아 뭉개 부리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중앙일보 그 보도에 따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부인한 지 단 하루 만에 국정원 측이 여덟 차례 걸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통보한 내역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국정원이 거짓말하든지 전후 사정이나 맥락을 미뤄보게 되면 국가정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배가 남산만큼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 가운데서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국정원 측은 4.1 유상봉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최근 2년간 국가정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정찰총국의 해킹메일과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개정보와 함께 피해일시 ip 등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 전화로 8번 통보했는데 이 중 7건이 북한정찰총국 소행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공정성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 가운데 전산 부분에 상당한 조회가 깊은 전문가들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아이디나 패스워드 관리 등의 문제가 많고 특히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분류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 이런 부분을 아주 자주 지적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하와의 연결 가능성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지식 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의 그런 통신이 연결되는 그런 점검을 이런 것을 숱하게 지적했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아주 뛰어난 그런 해킹 전문가들이 내집전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에 덜락날락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전부의 선거인 명부까지도 여러분들 탈재할 수 있는 벌써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하면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8차례 통보한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공격 유행 및 일시가 담긴 내역도 이례적으로 모두 공격했는데 올해 3월 21일 6월 4일 5월 12일 4월 9일 4월 21일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이 같은 공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은 이 해킹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추적하건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을 마치 자기 안방 떠나두듯이 그렇게 해킹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해킹했을게 되면 전자인 명부나 이런 것을 다 탈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보완체계라고 하면 선거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여러분들 조작에 관여할 수 있고 선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경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시금방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가 3대 지표 방송 여론조작 선거조작 이 세 가지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손을 봐야 국정운용도 원활하게지만 체제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정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보도를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특정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일보가 5월 3일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완점검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어 가지고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순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리발을 엄청나게 잘 내밉니다. 오리발 전문가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이런 해킹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주게 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선관위가 하는 행보가 이런 정도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위 설명 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통신망이 단절돼 해킹 우려가 없고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와 외부하고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나 투표지 분류기 본체 등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유로 총선 이후에 전문가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있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똑똑한 전문가들이 제야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의 연결 가능성을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량 다시 확인하고 있어 개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개표 결과 조작이 어떻게 안 됩니까 공병호 tv에서 이런데 수없이 말한 것이 다 전산 조작을 통한 개표 결과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성 안 되는 거죠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에 연락을 해서 해명기사를 내놔라고 했겠죠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통상적인 해킹 의심메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 그것을 국정원이 한 번에 여러분들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사는 북한 해킹 공격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에 보안 컨설팅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국회의원이 아마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물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3년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4월 5일에 실시됐던 울산 남구나 더불음유당 후보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당선시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게 다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신상연 후보한테서 거소투표 17표 빼앗고 관외사전투표 60표 빼앗고 신정사동 156표 빼앗고 목옥동 183표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 최덕종 시한 게 다 대해준 거 아닙니까 최덕종 더불음유당 후보의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는 국민의힘의 신상연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것이 그대로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진짜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는 더불음유당의 신상연 후보가 신정사동에서 219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351표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소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뭐가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합니까 개표결과를 다 조작했잖아요 제가 뭐든 이런 거짓말 합니까 옥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음유당 최덕종 후보가 348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연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183.30표 반올림유당 133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 몇 표입니까 3298표를 받았는데 3481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개표결과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만 만들었습니까 다 여기 만든 거 나오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보니까 뭡니까 15% 빼앗고 20% 빼앗고 5% 빼앗고 15% 빼앗고 울산강력시 교육감 민노총 여름 지원을 받는 확실히 지원을 받는 천창수보는 35% 를 빼앗아 쓴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 가지고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만 이 배만큼 나와 가지고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드는데 뭐 투표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할 수 한번 반박해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숫자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내가 진실이든지 아니면 선관위책이 진실이든지 둘 중 하나 진실인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뱃속까지 파헤친기에 이게 도둑놈들의 시리즈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 4권이 여러분 이 책이 바로 대선과 사위로 총선을 다룬 겁니다 곧 이어서 5권인 지방선거까지 여러분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을 가시기가 좀 귀찮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문인 010-9004-0453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주당 민주노총에 지지하는 후보들은 맨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전승을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출을 기묘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까 다 사전투표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 실상을 난탄지 공개한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 뭐 끝장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런 범죄 가운데 하나가 주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주가 조작은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같은 그런 돈을 아주 불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갈취하는 약탈하는 그런 그야말로 큰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일상의 모든 부분에 사기가 만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벌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꼭 같은 사건이 만일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수십 년의 중형을 때릴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전관들을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솜방망이로 이렇게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에 수백억 정도를 남길 수 있는데 잠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주가 조작 때문에 얼마 전에 경제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지난 10년간 투자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관행화되어 있는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이 소액 투자자들의 엄청난 그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돈을 모아 가지고 들키지 않도록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주가를 조작하던 소위 sg 정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을 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1단계 2단계 라덕영이란 인물이 주인공이냐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주가 폭락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한 정권회사의 회장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와 관련해 가지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명의스러운 것이죠 이분은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한 나이도 70대가 넘고 하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주가 폭락에 연류가 됐으면 그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키움 정권 그룹의 회장님이 나서 가지고 사죄를 할 정도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두 가지 점은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었는가 정말 주식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폭락 직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대량으로 블럭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부 아마 외국인 대주 주식 투자자들이 아마 매입을 안 갔던데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주식을 팔아 넘겨 가지고 시세 차익이 무려 605억이 발생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시세 차익의 605억 정도가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는 사죄를 하면서 605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에 뭐 하려고 환원합니까 환원하면 피해지 않게 환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거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605억의 자본거래에 대한 그런 이익을 그냥 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 하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 키움정권그룹의 회장님 김익래 씨가 이번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 이렇게 누구도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낚아채 가지고 팔 수 있느냐 이런 게 의심이 되고 두 번째는 60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렸는데 그것을 왜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야기죠 당신이 정당하게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챙긴 이익이면 605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걸 왜 사회에 내놓느냐 이야기죠 그게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폭락 직전에 매도를 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사퇴를 하는데 사퇴한 것도 의심스럽고 605억을 사회에 급하게 이렇게 환원한다는 그런 주장도 이해가 안 되고 다우 데이터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의례적인 이야기죠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 머리 숙여 죄송함을 표한다 무슨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죠 이번 주가 조작을 주도한 라덕영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일단 김익래 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최근 주식 매각에 대해서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과 김익래 회장을 의심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김익래 회장이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방송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가 조작은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주가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전신의 그냥 조작과 그런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인 거래에서 전시의 여러분들의 사기 주가 조작 사기 선거 사기 멀쩡한 데가 없는 겁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모든 분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전혀 울릴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수사를 해가지고 누가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죠 김익래 회장이 문제가 없으면 604억 원 김익래 회장까지 어떻게 사회화는 해야 될 겁니까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매각해서 얻은 605억 원 사회화는 하겠습니다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 숨김없이 보탬없이 적극적인 만일 이것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회장 차원에서 관여된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해산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사건인 거죠 나이 70에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조선 동화에 보도된 내용의 하단에 제가 관심 있게 보통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익래 회장을 의심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나 진실은 아니니까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M님께서 당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돈을 내냐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떳떳한데 뭐 여러분들 돈을 604억이 누구 집의 이름입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떳떳한데 여러분들 왜 그룹의 회장직을 내놓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런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기 D님 있지 않습니까 딱 들렸습니다 미국 같으면 아마 수십 년의 진영이 주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 땅의 주가 조작을 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중배를 가하길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익래 다운키움 정권 그룹의 회장의 사퇴와 시세차익 604억 원의 사회 한원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아주 싸늘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전에 실시했습니다 폭락 직전 매도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사퇴 시세차익 605억 사회 환원 발표 중앙일보 5월 4일자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정중하게 설문조회사에서 물었습니다 첫째 김익래 회장은 주가 폭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둘째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96%입니다 100명 가운데 96명이 당신이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시비비를 검찰이 확실히 밝히는 그런 조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성남 허가방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2014년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모든 그런 인허가가 다 원활히 술술 풀린다 김인섭 씨입니다 김인섭 씨 아마 이재명 씨하고 만난 것은 김인섭 씨가 호남 향후에 관련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온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얻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 낙선한 그런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김인섭 씨입니다 제가 이제 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이해관계에 밟고 이 끈을 잘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같고 또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씨하고는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김용 씨는 정진상 씨와 마찬가지로 첫 끈으로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백형동 옹백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테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오길 수가 없는 용도변경을 4단계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가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식적인 선에서 물론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상식선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김인섭 씨한테 한 번 크게 봐준 거죠 그리고 그 봐주는 업무를 직접 관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정진상 씨가 큰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김인섭 씨는 노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노예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런 권력의 끈을 잡게 되면은 자신의 친분이나 그동안 노력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큼직한 것을 하나 노리죠 인허가권을 하나 노리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한 건 하게 되면은 호요 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백형동 옹벽 아파트 건으로 70억 이상 정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로비스트가 받는 그런 수수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김인섭 전 대표는 이 백형동 옹벽 아파트를 승사시킴으로써 70억 정도를 이미 수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인허가라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푼 돈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돈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큰 돈을 받고 업자들은 큰 돈을 받고 그다음에 관공서나 정치인들한테는 푼 돈을 쓰는 거죠 코끼리 비스켓 같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jp가 오래전에 한 이야기는 여전히 명언이죠 정치라는 것은 허업이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은 실업이다 과실이 남는 업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로비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그것은 멀쩡하고 포문 잡더라도 정치하는 것은 다 허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jp다운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김인섭 씨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더 버터를 바른 거죠 뭐 뭐 이 선거사무소 임차료로 해봐야 뭐 코끼리 비스켓처럼 이렇게 작은 거 하지 않습니까 몇백만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임대할 때 보정금은 다음에 찾을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재명 씨는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파악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인섭 씨는 첫 번째 선거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이번 건이 중요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소위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것은 백행동 인허가 건이 주어질 당시에도 끈끈한 관계를 김인섭 씨하고 이재명 씨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거를 확보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백행동 로비스터 성남 허가방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백행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푼 돈을 쓴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성남시에는 공무원들이 있을 건데 뭐 어공들 어찌다 공무원된 사람들은 별로 겁이 없겠지만 늘공 직업 공무원들은 겁이 있지 않습니까 겁을 내거든요 감사원 감사 같은 게 있게 되면 나중에 몸을 다치고 연금도 다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백행동 옹벽 아파트처럼 4단계 이름들 수직 용도 변경이 가능했는지 당시에 성남시에서도 분명하게 늘공들이 있을 건데 늘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걸 본인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사인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간에 검찰이 확보한 내용은 김인섭 씨가 대납을 해줬고 선거사무소 비용을 대납할 당시에 바로 백행동 인허가권이 상당히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사람 몰랐다 그때는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김인섭 전 대표가 2014년 5월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돕고 임대료까지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닌 김인섭 전 대표가 백행동 사업 인허가 한참이던 2014년에서 2016문 무렵에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김인섭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뻔한 사건이지만 이제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끓는 거죠 공짜로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막강한 인허가권을 여러분들 쥐는 대신에 푼돈은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푼돈은 푼돈이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토론회에 나와서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다 떨어지는 2006년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백행동 사업은 한참 이후인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백행동 사업 당시에는 김인섭 전 대표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뭐 또 사실이 아닌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백행동 여름 인허가가 떨어질 당시에 300회 가까이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정진상 씨는 유동규 씨한테 특별한 분이니까 좀 잘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인섭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도록 그렇게 정진상 씨에게 요구를 했고 정진상 씨는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왜 배제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들 개입하게 되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배제하는 것이고 배제를 뭐죠 정진상 씨가 주도해 가지고 다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4일 날 검찰의 극빈한 상상력일 뿐이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연간지어 흘뜨로 보던 억제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한 겁니다 백형동 옹백 개발 그 뭐 뻔한 사건인데 이렇게 질질 끓습니다 아무튼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져서 합당한 그런 죄값을 치루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치루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도둑놈들 1권 그 다음에 2월 3월에 도둑놈들 2권 3권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에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4권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잘 쉽게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이 도둑놈들 1권에 4권을 구매해 주시고 이것이 주변에 또 선물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각성해서 소위 조선 사람이 아니라 참정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뿐만 아니고 역전세 문제 전세 보정금 문제가 아주 초미의 그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값도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속절없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여간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결국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주거사닥다리를 그렇게 이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전세가 갑자기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좌파경제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폐해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세 보정금이 한 천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기업부채를 제외하면 가계부채 총액이 한 2천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천조를 더하게 되면 한 3천조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이 전세 보정금을 부채 포함을 안 했습니다 한 두 해 전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세 보정금 문제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계신 경제학과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전세 보정금 문제를 이렇게 추계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세 보정금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됐는데 오늘 그 소식을 조선일보의 박종세 논술위원이 상당히 알기 쉽게 이 전세 보정금 문제 역전세 문제를 아주 콤팩트하게 정리를 했네요 제목이 전세라는 금융부채의 즉신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전세의 금융화로 전세값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 사회로서는 전세의 부채 문제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것처럼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집값하고 전세값이 동시에 동반 추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2% 가격이 내려앉았고 전세가 하략값도 15%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라는 것은 그동안 전혀 별 문제가 없었죠 집값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로부터 받았던 전세가 100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전세 세입자들은 대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0플러스알파 110이나 120 정도를 전세 보정금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세가학이 폭동하는 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 무리하게 통과시켜 가지고 집값도 폭등시키고 전세가격도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이란 것은 경제학의 어떤 고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주목하고 좋은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도 고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2차 3차 4차 효과를 전혀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려 가지고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과소비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전세를 소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비합니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가지고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세도 소비입니다 100만 원짜리 살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 150만 원짜리 살면 50% 자기의 능력 밖에 여러분들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전세 대출이 23조 원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 180조 원까지 이렇게 걱정을 했으니까 정말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무도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킬 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김태년 씨였죠 그 무리하게 여러분들 숙의 과정도 없이 그냥 무리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국가를 완전히 도탄으로 빠뜨린 겁니다 전세 대출이 23조가 180조 원까지 이게 빚이지 않습니까 과소비를 하기 위해서 빚을 끌어다 쓴 겁니다 명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인 거죠 전세 과소비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치솟게 되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금리 부담이 되니까 전세도 뭐죠 축소를 해나가고 전세에서 탈출해 가지고 월세로 바뀌어가게 되니까 집값을 팔아도 전세값을 여러분들 대일 수 없는 깡통정세도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세입자가 나가는데 들어온 세입자가 여러분들 지금 세입자 100보다도 적은 80 90이니까 20 30만큼을 여러분 더 채워야 되니까 자기 돈을 여러분 채워야 되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난 거죠 깡통전세 역전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큰 도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2012년도에 몇 조였죠 23조였죠 23조에서 2022년도에는 193조까지 늘었네요 한 얼추 지금은 한 200조 육박을 하겠네요 23조가 그 200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일종의 소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소비를 하게 된 거죠 빌려 가지고 소비를 한 겁니다 그 빌린 돈이 지금 200조 원 육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박종세 논설위원이 잘 지적을 했네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그 당시에 서울의 전세 집 하나를 보려고 9팀이 줄을 수는 극단적 전세 풍미가 일어났고 임대인은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았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동안 전세 값은 전국의 24.6% 서울의 27.2%가 올랐고 당시에 전세 값이 치솟자 전세 값을 끼고 그다음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됐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걸 보면 갭 투자하는 주택 10채 가운데 3채가 보전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이게 좌파들의 무식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영구집권을 핵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아나는 게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가 대한민국 선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다수당을 이용해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세 사기는 심각한 문제지만 잠재인은 전체의 부실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마 전세 보전금 미반환 사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박종식 기자가 제안한 내용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윤 정부의 경제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조만간에 이렇게 분출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역전세 문제 주택가 폭등 문제 깡통전세 문제 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은 안일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무너졌나 2020년 4.15 총선이 어떻게 무너졌나가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는 도독놈들 사건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7번의 선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오염됐는지를 여러분들 1권 도독놈들 1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의 공정성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다시 조선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조선과 일제치아라는 그런 노예의 삶 족쇄의 삶을 끊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다시 조선 사람처럼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 수 되겠습니까 그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조선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독놈들 1권에서 4권까지 구매해 주시고 또 행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몇 권 더 구매하셔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지키는데 자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국민 필독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은 제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발간한 책입니다 이 같은 책을 대한민국의 출판사에서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